나를 두고 떠나기가 소원이라면 미련없이 보내리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남남으로 헤어져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울고 싶어도 마음 아픈 말이 될까 이대로 보내리다 헤어지는 그 이유를 묻지 말라면 아무 말도 안하리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남남으로 한번만을 피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묻고 싶어도 마음 아픈 말이 될까 웃으며 보내리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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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